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운수사업자의 화물운송 실적 신고기한이 3개월 연장됩니다. 4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화물운송 실적 신고제 시행지침은 해당 분기 2월 말이던 분기 실적 신고기한을 다음 분기 2월 말로 연장했습니다. 1분기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의 경우 2분기 2월 말, 즉 7월 말까지 신고하면 되는 겁니다. 특히 운수사업자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1분기 2월 말에 10일을 더한 기간에서 2분기 2월 말에 10일을 더한 기간으로 늘렸습니다. 기간 내에 실적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사업 일부 정지 최대 10일이나 과징금 150만원에서 300만원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적 신고 기한 연장으로 한대 운송사업자들의 신고 부담 완화와 행정처분 우려 해소로 실적 신고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KSG 뉴스 김단아입니다. KSG 뉴스 김단아입니다. KSG 뉴스 김단아입니다. 감사합니다.